방송 시작하셨습니다! 3, 2, 1! 날 보고 뭘 하라고요? 편성도 버리는 카드라 그거지? 본인 상황 저 잘 아시잖아요. 유연아, 괜찮아? 이 바지는 기획부터 옥선 선배 맞춤이었단 말이에요.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는 내가 믿지. 네가 우리 간판인 것도 맞고 매진 플레이도 빠르지만. 미안해. 기모란? 넘어서는 안 되는 거. 그걸 왜 지들이잖아? 판 한 번 확 흔들어 봅시다. 건방진 것 같아. 슬림 핏이지만 불편하지 않은. 언니가 나 끌어내린 건가?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도 있지만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줘야 되는 기회도 있는 거야. 지금 그거 내가 만들고 있는 거야. 나 이 정도면 너한테 귀인 아니니? 방송 2분 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선배님 복귀를 환영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